아아 어쨌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나 한 번씩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오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? 됐어 아 드디어 시작하는구만 쉽지 않나 적발하거라고 하잖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냥 구우면 되겠죠? 오케이 어 어 어 어 됐어 됐어 아 하나 해먹기 빡세네 와 미쳤네 미쳤어 됐어 됐어 깔끔하고 아 밥을 일단 좀 펴 볼까 어 어 으음 으음 아 하하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유 아유 안 되겠구만 아유 아 제목을 아 공지를 받고 싶은데 아 아니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아 너무 귀찮다니까 내가 해가지고 오브를 했나봐 굳이 버너를 꺼내서 구탄가스를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구금 크기 됐습니까 요정도 구금 크기 더 줄여야 되나 아니랬구만 뜨겁구만 아 잘 먹다 스스로 오이 으깨 볶음 얇게 자막 김crit 부족 엟 아 이거 공사 도와주 롯 아 그렇지 그렇지 앉았어요 아 마이크 일로드면 마이크 타는 거 아니야? 아 괜찮네? 아 내 채팅창이 안 보이네 아 알겠어 알겠어 아니 근데 국물이 왜 이렇게 많냐? 왜 이렇게 많지? 아 아 색깔 장난 아니네 야 이건 한번 봐야 되나 양념이 묻어나고 있어 아 아 고춧가루 이렇게 보이시죠 색깔이 나오고 있으니깐 아아.. 색깔 한번 감상하고 가시죠 워낙 많아 보네요 이거요? 가스 없는거요? 아 뭐라고 하시네 치워드려야지 치워드려야지 아주 까탈스러운 시청자분이시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치워드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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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드 치워드려야지 치워드려야지 치워드 먹어보자고 먹어보자고 김치 한번 부어드려야죠 아 잘 부으십시오 어 잘 안보이네 아 어쨌든 좋았습니다 됐어 오늘의 썸네일 좋았으 내가 이루어야 되나 가까이 해야되는데 이거를 아 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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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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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융전차 끝났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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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아 아 고맙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이러고 있는 보너스 아 카메라가 줌 안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 밥 먹을 때 말 걷는거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5,600원이에요 이렇게 갈비 하나 붙어있는게 2,800원이에요 2,800원 이거 5,600원이래가지고 이거 5,600원이래가지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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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갈비 맛있어요 흠 흠 흑 흥 흠 흠 흠 흠 흠 삔 여 흠 내일 뭘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후라이팬에다가 그거 어디지? 그거 뭐야 슈퍼마켓은 가도 볶음밥을 사와요 어떻습니까? 각종 여러가지의 볶음밥들 있잖아요 새우볶음밥이나 해약 먹어요 그리고 주문한 먹방에 인수 오징어 이 시각에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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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내가 빛 위에 하고 있어? 형은 너무 위에 음 내일은 아 그걸 좀 사 와야 되겠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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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с 으 으 으 으 여기 하나 위에 여기요 하나 있습니다 별륨 손 묻히기 싫어서 원래 안 먹거든요 안 익은 거 아니야? 피맛이 느껴지는 거 같아 손 좀 흩어 손에 씻는 게 없니 안 돼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끝에 먹으면 안 돼 안 좋아 안 좋아 아닐까? 안 돼 안 돼 안 익었어 내가 보기엔 안 익었어 피맛이 느껴져 피를 먹는 거 같아 안 좋아 안 좋아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균요래